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7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이수역 14번 출구를 나오면 남성 4개 시장이 나온다. 남성 시장은 6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전통시장이다. 시장 뒤편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전철역 등 대중교통이 좋아 연평균 이용객이 5만 명을 넘는 전통시장이다. 인근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주민들이 즐겨 찾는다.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전과 반찬이 진열되어 있어 후각과 시각을 자극한다.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상권이 길게 늘어져 있으며 가게 옆 자투리 공간에는 할머니들의 노점이 손님을 만난다. 오늘은 마침 정을 대부름이라 오곡밥과 나물 파는 곳이 많다. 나물은 4가지에 만원을 조금 넘는다. 어릴 적 대부름 날 찰밥에 나물 먹은 추억이 생겨난다. 밤, 호두, 땅풍 등 구름도 많이 보인다. 남성시장은 평소에도 다른 시장에 비해 매우 활력이 넘치며 가격도 싸다. 특히 버섯, 채소, 과일들을 매우 싸게 팔아 나도 즐겨 찾아간다. 간 김에 딸이 좋아하는 둥근 어묵도 사본다. 어물전도 여러 곳 있는데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지금은 가리비와 굴, 멍게가 한창이다. 나는 갑오징어와 낙지를 샀고 우리 굴조또 사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말린다. 싱싱한 과일도 지천으로 늘렸는데 부담없이 살 수 있다. 근실한 단감 20개를 만원에 판다. 내가 좋아하는 호무침도 군침을 돌게 한다. 소고기, 돼지고기도 싱싱해 보인다. 한우 불고기 한 그레에 19,800원이면 싼 거 아닌가?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길거리 먹거리들이다. 엉튀기, 만두, 팥죽, 호떡, 쿠카빵, 찐빵, 도너츠 등인데 김이 무럭무럭 나고 있어 지나치기 쉽지 않다. 시장 옆 골목에는 옛날 통닭, 짜장면, 콕밥집 등 막걸리, 맥주를 부르는 가게들도 절비하다. 남성 시장의 명물 떡갈비이다. 적석에서 굽고 있는 두툼한 떡갈비는 7개 많으리라 주부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철판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갈비가 있고 있고 가게 안에서는 아저씨가 연신 떡갈비 반죽을 하고 있다. 여기 남성 시장의 명물인 것 같아 이게 떡갈비가. 맞아요. 이제 살인식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 알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많이... 한 6개월 됐나? 아니요.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어요. 안에서 만드시는구나. 위에서 기계로 갈아가지고. 아 기계로 갈아가지고. 떡갈비가 별로 안 달잖아요.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원래 떡갈비가 달거든요. 빨리 달아요. 달아서 먹기 때문에. 그래서 먹기 쉬운거든. 근데 이게 물나라 안 달 수는 없고 약간 달니까. 지난여름 폭우 피해가 컸던 남성 사계시장은 빠른 복구로 완전 정상화되었고 인근 주민들에게 싱싱한 먹거리를 싸게 파는 강남지역의 명소시장으로 자리매긴 파고입니다. 우리 주변에 언제든 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있어 마음이 두근하다.